안녕하세요 더미네어 모모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 고객님의 고민인 볼륨감을 살리면서 시크한 디자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미디움 단발 기장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뒷라인에 디스커넥션을 넣어서 좀 짧은 쇼트 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컬 섹션으로 스케일 쉐이프 하여 오버 다이렉션 컷트 합니다 IE Ramon n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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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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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프론트는 버티컬 섹션으로 오버 다이렉션을 사용합니다. 프론트는 버티컬 섹션을 사용합니다. 프론트는 사이드와 자연스럽게 커트합니다. 아웃라인을 제거합니다. 프론트는 버티컬 섹션을 사용합니다. 프론트는 버티컬 섹션을 사용합니다. 프론트는 버티컬 섹션을 사용합니다. 네이프 섹션은 레이어로 질감 표현합니다. 프론트는 버티컬 섹션을 사용합니다. 프론트는 버티컬 섹션을 사용합니다. 프론트는 버티컬 섹션을 사용합니다. 프론트는 버티컬 섹션을 사용합니다. 미들 섹션은 그레이주에이션으로 질감 표현합니다. 프론트는 버티컬 섹션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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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탑 섹션은 디포인트 레이어로 탑의 가벼움과 율동감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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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는 평행 라인으로 디포인트 질감을 표현합니다. 탑 섹션은 디포인트 레이어로 탑의 가벼움과 율동감을 줍니다. 네 이제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보시면 중년 여성분들의 고민인 딥 볼륨감을 커트로써 잘 살려나게 보이시죠 그리고 네이프 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많이 살지 않고 백 부분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커트가 된 상태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 인위적인 느낌이 들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쓸어넘을 수 있도록 질감 처리를 하여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